징류회로 징류회로 제일 먼저 보면 제1장에 보시게 되면 징류회로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실 게 제일 첫 장이 징류회로고요. 징류 공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될 게 징류와 교류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징류전기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징류전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변하지 않는이라는 뜻이죠. 전압과 전류를 뭐라고 한다고요? 징류전기라고 불러요. 징류전기라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전기 에너지를 가지려면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전압과 전류가 필요한데 그 전압 전류값이 뭐 한다고요? 일정한 걸 가지는 걸 징류전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따진다고 하면 시간 변화에 따라서 전압이라고 하는 값이 몇 볼트 딱 정해지면 그 전압이 시간 변화에 따라서 계속 뭐 하더라도 이렇게 일정한 걸 징류전기라고 한다고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전류 전류가 암페어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뭐 하더라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우리가 징류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류전기는 뭐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나와요. 주기를 가지고 변하는 전압과 전류를 교류전기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일단 주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류에서는 주기라는 걸 가지고 변하는 전압과 전류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류전기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 파형을 가지고 변하는 걸 교류전기 전류도 마찬가지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변하는 걸 교류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전기는 다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발견한 전기 에너지는 직류전기 처음에 우리가 발견한 전기는 에디슨이 직류전기를 발견하고 그런데 이 직류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직류전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직류전기를 어떤 가로 전기 에너지를 보내려고 할 때 전선을 이용해서 보내게 되는데 가는 동안 전선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전압 강화라는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전선에서 많은 전압을 잡아먹으니까 실제 전기 에너지를 보냈더라도 마지막 받는 전기가 양이 적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전선에서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전기를 뭘로 바꾼다? 교류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발전소에서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럼 만든 전기를 뭘 한다고요? 교류로 변환시켜서 보낸다고요. 그러면 송전소를 고쳐서 보내오는 전기는 전부 다 무슨 전기? 교류전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를 주고 받는 개념은 전부 다 무슨 전기를 한다고요? 교류전기를 보내요. 교류전기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파형을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가는 동안 전선에서 뭐가 없다? 전압 강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도 보면 주파수라는 걸 가지잖아요. 그럼 교류도 뭘 가지고 이 교류전기도 주파수를 가지게 돼요. 통신처럼 그럼 우리가 송전탑에서 통신파를 보내게 될 때 가는 동안 그 주파수 그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파형을 가지고서 전기를 보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류전기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가는 동안 전선에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압 강화가 없는 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류는 문제는 그걸 받았어요. 그럼 그걸 받은 상태에서 전기 제품을 다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품을 코드 꼽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컴퓨터 제품들이 다 AC 제품이라고 하지만 AC를 코드를 딱 꼽아서 그 AC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AC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할 거니까 TV 전원이 뭐가 돼요?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게 됩니다. 화면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 제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전기를 쓰는 거다? 다 직류전기입니다. 올 직류전기예요. 조류제가 없어요. 다 직류전기를 써요. 그런데 실제 코드를 꼽는 건 무슨 전기 받아요? 교류전기죠. 그럼 이때 이 교류전기를 직류전기로 다시 뭘 해줘야 된다고요? 바꿔줘야 된다고요. 다시. 그래서 교류 제품들 전기 제품들을 뜯어보면 거기다 해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기판이 존재해요. 전력전자. 그럼 기판 부분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콘덴서나 코일 같은 부속 장치들이 막 설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C 제품들은. DC 제품들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일반 필라멘트 전구예요. 전구. 배터리가 있고요. 후레쉬 같은 거.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에다가 전선 연결해서 전구 딱 따라주고 전선 딱 연결해주면 배터리에 전기 딱 연결하면 불 바로 들어오죠. 그죠? 여기에는 기판 같은 게 없잖아요. 콘덴서 코일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그 제품을 바로 쓰는 거니까. 그건 직류 전기 제품들. 근데 교류 전기 제품들을 보게 되면 코드를 꼽아 쓰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기판이 존재하고 그 기판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코일이나 콘덴서 같은 장치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럼 이 장치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 한다고요? 교류 전기를 뭘로 바꾼다고요?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정전압 장치로. 이 정전압에 주로 사용되는 게 콘덴서.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동작되었을 때 2차, 3차 시퀀스 순서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코일. 그럼 이때 콘덴서와 코일 등을 이용을 해서 전기 제품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전기가 발생하냐면 무효전기가 발생합니다. 무효전기가. 교류에서는 받은 전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비상이라고 하고요. 비상전기. 비상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코일 콘덴서는 쓸데없는 거죠.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들어온 교류를 DC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지 바꿔주는 역할을 할 때 얘네들도 저항이다 보니까 얘네들 전압을 잡아먹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쓰는 전기가 결국 무슨 전기? 무효전기가 돼요. 그럼 그걸 바꿔놓고 나서 DC화 시킨 상태에서 직류전기를 쓰는 게 유효전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무효와 유효와 그리고 처음 받는 피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교류에서는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그 저항체들 내에도 무슨 저항이 존재한다고요. 유효저항이 존재하고 무효저항이 존재하게 돼요. 무효저항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코일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항 공부할 때 합성저항이라고 해서 교류 합성저항을 공부하게 되면 유효저항과 무효저항의 합성저항이라고 하는데 이때 무효저항 부분이 뭐라고요? 코일의 XL 코일에 대한 유도 리액턴스 콘덴서에 들어가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해서 무효저항이 나오게 돼요. 유효저항하고 그런데 직류전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런 게 없어요. 직류전기는 전부 다 뭐니까? 유효분만 있죠. 직류전기는 100% 유효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류전기에서는 그러한 무효, 유효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류전기에서는 그럼 직류전기는 사실 공부할 게 없어요. 직류전기는 공부할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류전기는 그냥 단순하게 전기에 관련된 용어 공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직류전기는 어차피 전압이 뭐 할 거라서? 일정할 거라서 전압이 24V면 끝인 거예요. 24V면 끝이죠. 그런데 이제 교류는 전압이 몇 볼트라고 하는 값이 계속 뭐 한다고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그 시간, 시간에 따른 전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때 전압을 구하려면 다시 또 뭘 해야 된다.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류 때부터가 본격적인 무슨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직류전기는 사실상 그냥 용어정립니다. 용어정리 전압이란 무엇이고 전류란 무엇이고 저항이란 무엇이고 전력이란 무엇이고 이렇게 용어정리를 공부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단 직류와 교류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린 거고요. 또 수업하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1번에 직류회로고요. 교재에 보니까 가로 1번에 직류전기란 가로 2번에 교류전기란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요. 이 내용은 이렇게 넘어가고 2번에 보시게 되면 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한 문제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암기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지금 파트는 일단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원자입니다. 원자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데 이 원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보면 크게는 원자핵과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전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원자핵에는 다시 중성자와 양자로 구성이 돼 있고요. 양자를 우리가 양성자라고도 부릅니다.